고춧가루 아예 아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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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150만원 만 5천원에 150야 150 60만원 65만원 60만원 공을 하나 다 빼버렸잖아 물어봐야지 맞는거야? 맞아 60만원 5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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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려와 조연이 왜 조선이 물려도 좋은거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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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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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50만원 다 그곳에 이곳만 해도 이곳은 많이 가진다. 이게 원래 보석이야. 다 보석으로 나온다. 오우. 골동뿜 때는 다 모여있는거에요. 인사동에 가있고. 골프초넥이. 자아. 어마어마하네. 엄청 좋아했어. 여기 여기. 좌회전해서 나가. 좌회전해서 나가. 예. 여기 저러봤어. 와우 시계에 꽂혔네요. 음.. 야.. 피구들.. 유튜브 올라가 다 쓰는 거야? 응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이 운반은 오래된 거 여기 다 있네 이 운반은 육수로 식혀 있는건 10일 이상의 제외하였어요 абсолютно 이상한 불닭도로 다른 날은 안녕하세요. 타자기 진짜 국내에서 한 집 있으면 몇 년 도 이였습니다. 70년도가 초반 금성 티비 하나 열어 잠금 그 당시에 대안전선